국민주권당 11개 대표정책과제 2번째, 제2반민특위로 검찰언론 독재청산 민주개혁, 촛불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적폐검찰과 수구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장 앞장에서 가로막은 것이 적폐검찰과 보수언론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보수세력의 잘못을 덮고 개혁인사, 야당,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보수언론은 허위, 과장, 왜곡 보도로 여론을 현혹하였습니다. 적폐검찰과 보수언론은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는 일상이고 주요인사를 협박,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일까지 대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0년 폭로된 한동훈 현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협박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나 기소권을 가진 것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대로 묻히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가짜뉴스를 보도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종편TV는 방통위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공정성 기준에 미달하면서도 재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국소조작같은 범법행위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과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한국사회를 개혁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검찰과 언론에 문제가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인 2017년 1월 6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89.8%에 달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2020년 6월 2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개혁을 위한 가짜뉴스 청와법에 대해서 국민 81%가 찬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보수세력이 검찰, 경찰, 국정원, 사법부, 언론, 정부관료들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검찰과 언론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당은 제2반민특위를 만들어 검찰, 언론, 독재세력을 청산하자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광복한 후 남한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반민특위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찰부, 특별사법부로 구성하여 조사부터 판결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반민특위가 촛불개혁을 실현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어 검찰, 언론, 독재, 청산을 위한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시다. 반민특위와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 특별사법부로 구성하여 조사부터 판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힘있는 기구를 만들어 검찰과 언론을 개혁합시다. 수고세력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79년 동안에 걸쳐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뿌리내려왔습니다. 촛불개혁을 실현하려면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자세로 비상하게 나서야 합니다.